그의 이상한 콧노래 나 나 나 그의 생각에 내 아침 남자는 그대로 그저 오 그만둘까? 되지도 않는 일을 마음이 약해진 무렵이죠 자기들은 뭐 회사에서 1등인가 절실할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 내가 약해지면 죽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 무게감에 대해서 체감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? 자기 옆에 있는 사람만큼은 저 올해는 더 열심히 하려고 몸 관리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바라는 거겠죠 어느 한쪽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어떻게 딱 이럴 때 와주셨네요 꼴찌 4년 연속은 꼴찌 야구는 제일 못하는데 미래도 없는 팀 우리 진짜 이것밖에 안 돼요? 드림즈 단장 백승수라고 합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야구도 모르는 새끼가 굴러와서 단장님은 가장 현나게 박힌 돌만 건드리네요 그래서 진짜 우승을 한다고 백단장 멀리 가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엄청 바쁠 건데요 2.3.2.2.2.2 2.3.2.2.2 2.3.2.2.2